이게 산초기름인데 산초를 나무에 달리는 산초 열매가 있습니다. 그 열매를 따가지고 집에 가서 말로 가지고 그걸 또 비벼야 하나하나 또 재료 쳐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가서 저 뭐야 기름집에 가서 짜가지고 저 짜면은 산초기름이 나와 그러면 그거를 두부를 꼬 먹어. 설령이 엄청 기네. 그거 길지 이거 산초기름에서 두부를 산초를요 따가지고 와서요 말려가지고요 기름집을 갖다줘요 기름집에 갖다줘가지고요 그거 산초만 넣는게 아니에요 산초 두대면은 들깨가 한 마리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쪄서 기름으로 하는거에요 기름으로 이게 나와요 알겠죠? 저희 아빠가 이걸 엄청 좋아해요 산초기름에 두부껍물을 이게 저 뭐요 감기 좋아요 아 그래? 산초기름 자체가? 응 저요 저 그 몸감기요 몸감기는 감기가 감기지? 코감기? 몸살? 계속이 콕구려하는거에요 기침감기? 천식! 천식! 아 천식! 천식은 저기요 속을 넣어야 돼요? 조금 더요 좀 더 한번 뒤집고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요 이거 저 천식이 형 제일 좋은거에요 감기 뭐 이거 가래 엄마도 한 잔 풍자 받을게요 백수는 조금마가 네나칫도 해 잡고 끓여야 되니까요 이거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제가 잡아가지고 다 자기가 밀어내야 되니까요 기름이 탁 튀면 나와요 물깔 빼줘 ㅎㅎㅎㅎㅎ 물깔이 왜 물깔 빼줘 물에 싹 물을 어 기술이 있네 이것들 물에 싹 뒤져봐 싹 그 뭐 두고 끓는데 그냥 막 끓으면은 안돼요 고생했습니다 엄마 건배해주세요 한번 해 건배해주세요 한번 해 아빠 한번 해 아이 그냥 얘기야 저 맛있게 먹고 궁금한데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잘 사러 보자고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니요 요즘에 댓글에 어? 어? 아빠가 처음에 영상 찍을때는 되게 무뚝뚝한 사람인줄 알았대 근데 요즘에는 댓글이 되게 너무 자상하고 뭐 잘생기고 뭐 이런얘기 맞던데? 아빠가 생각할때 아빠가 좀 잘생겼어? 그렇죠. 잘생겼어. 어이 잘생겼지. 내가 이렇게 못생긴 거 같냐? 엄마는 아빠 얼굴 때문에 결혼한 거야? 아니? 아니 왜 이렇게 얼굴 때문에 결혼했지? 아니 아니. 아빠 근데 옛날에 잘생겼던데? 이쁘니까 내가 이렇게 잘생겼어. 아니 얼른이야. 막아주는 것 같은데? 하하하하하하하 손이 부어지네. 악박하더라. 아니 요즘 엄마는 또 유행 하나 만들었거든. 하하핫! 하하하하하하 이 질이 강호고찬이 있네. 미쳤다라는 거. 미쳤다라는 거. 엄마는 주지 마. 엄마는 하나 그러면 끝. 하하하하 나는 많이 먹었어. 많이 먹어. 야 아빠 좋아하잖아. 아빠 이거 국물 한 번 다 먹지. 정말 국물 꼬아져 혼자 다 먹자. 내가 욕해. 내가 욕해. 국물 꼬아 먹어줘? 응. 희자. 왜 국물을 다 먹었냐? 넌 인정하네. 아니 나는 옛날에 이게 별로였거든 냄새가. 근데 날 먹고 나니까 많이 좋아. 이거 국물 나가지고 먹어봐. 안 사면 좋아. 응? 응. 아 오늘 국물 끊으려고 그랬어. 조금만 먹지. 아빠 좀 더 안 먹지. 오늘 이젠 끊으려고. 나 많이 먹었지. 그 소리 더 식단다. 그 사람은 바로 쓰자. 왜 이렇게 바로 가고 있어. 나 집에다 조금 많아. 나 여전히 여기 와서 먹었지. 말해 드리는데. 많이 먹었지? 돼지 안 먹어. 이거 두 개가니? 돼지야. 아빠 이거 먹어봐. 이거 오늘 한 건데 맛있어. 알겠어. 응? 응. 깻잎? 응. 김 사과야 될 거 같은데? 아니. 네. 다 먹어. 아 요거 뭐 이렇게? 아 아니. 아냐. 원래 두들기를 버렸다. 원래 요렇게 넣어줄 거기. 오 avanzmember 역시 사람은 좀 싹 Caroline George 뼈가 부담스러워 뼈가 부담스러워 이 맛은 모르겠어요 진짜 떡볶이 집격적으로는 하는 맛을 넣을께요 다가세요, 다가세요 오예 우리가 지금 몇몇 먹은거야? 몇몇대 몇몇대요? 벌써? 몇몇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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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m 5몇대 네 몇몇대 몇몇대 centered êter 기분이 그냥 몇몇대 ? Hur 너무 꿇는데 6몇대 4raw 식음은 이거 원래 식음은 맛있어 뭐 먹던 거 먹어야지 맛있어 엄마 식은 거 나한테 먹으러 Ela 잘 먹으러 가는데 Like that 내 마음이 마셔라 안 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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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나 빨리 좀 걸라니까 꼬마 같다고? 응? 혼자 만나서 꼬마 같다니까 혼자 꼬마 같다고? 응 둘이 꼬마인데? 응 자기는 뭐 어디 간다 해가지고 갔지? 아니 난 먹고 어디 갔어? 아니야 먹고 배부러서 안 먹었지 혼자 그래서 뭘 어디 소방선가 어디 간다 근데 왜 갔어 뭘 지금 내가 멈추고 맛있다 아 맛있다 음 수식까지 다 먹는데 세먹 아깝다 눈물삼데 나빠도 원래 뚝부터 하잖아 응 우리 무사고 세먹 세먹 우리 한분에 해놨고 세먹 왜 왜 수식까지 수식까지 같이 먹으러 아 Sci고 응 맛있어 단척 솔직히 torque 해 줘 미끄럼! 와, 나 미치겠네 요즘 주먹을 했지 bil 데스커트라고 실제 마지막에 그냥 목소리 했던 resides 왜 DIY! 솔직히 웃기지? 웃기지? üfалис 생 tied 이거? midnight 이걸 안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이는 아이템이 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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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그는 이는 아마도 아마도 아 잘렸다 아빠는 딱 먹고 바로 코스 이제 안마 받고 이불 까르고 바로 자겠지 원래 순례같은 거 아닌데 근데 안갔어 왜? 넌 뭐지? 난 한 두덩이지 앞으로 두덩이 먹을 거 같은데 그만 안 먹어 제일 큰 거 요 세 개는 이 거 난 세 개 못 먹어 난 두 개 먹을지 두 개 두 개 하나 하나는 먹어야지 하나 하나는 먹어야지 세 개네 아 안 돼 소가 아빠 안 먹자 떨린 후 세 개는 단 Bite 다 먹자 그래 다리 두 개는 안 먹자 대파 두 개는 단백 다 먹자 다시 풀어야소서 좋아 밥와 됐어 이 오름도 취해 100점 손님은 술을 잘 자는거지 나는 술 먹고 잘 자잖아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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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술 먹고 니가 술쥬장아 이게 말로 술쥬장한테 따르면 안돼 그거 먹지? 그래도 자자겠지 술쥬장은 잡는다고? 야 잠시 뜨거운 걸로 향긍 이렇게 먹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맛있어 여기가 사주게림에 대추, 김치를 볶음밥까지 김장은 언제? 14일날 14일날 한다고? 11일? 13일날 그러니까 13일날 다 뜯어다가 13일날 절고가지고 14일날 씨면서 그날 해야 돼 아예 김장을 하는거야? 14일날은 이동이요 건들면 자신이 못산대니까 뭘 하면 배추를 건들면 배추를 건들면? 오완이 생긴데 자기 못산대요 그냥 배추를 건들면? 그집에 오완이 생긴거야 삼겹살 수육삼겹? 이만하게 딱딱 잘라올라 아니요 반째로 교환 가져와서 집에서 잘라야 돼 그래 아빠가 잘라서 반째로 가지고 저희 뽀살대도 사 뽀살대도 사 뽀살대도 사 언니 말을 들어야 돼 잘 먹었습니다이 왜 웃기냐 같이 앉아 같이 앉아 같이 앉아 아 그래 수고고 그래 하나 둘 셋 잘먹었습니다이 고맙습니다이 왜 웃기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